왠지 있는 곳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? 네 머릿속엔 자나깨나 류씨 걱정뿐이구나. 진짜로 알고 있긴 해요? 왜? 내가 널 갖고 노는 것 같니? 전 상관없어요. 어차피 회장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니까. 그치만 아저씨는 달라요. 은지 있는 곳만 알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. 제발 아저씨한테 기회를 주세요. 전에도 지금처럼 비슷한 소리를 들었지. 정 사장 제끼러 가기 전인데 나한테 류씨가 부탁을 해서 자기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미주. 너말야 너 너를 놔주라고. 재밌지 않아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이 날 가장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. JTBC JTBC JTBC